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는 이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기 필요가 없는 이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십니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아무 염려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자랑하시니 하나님 나를 자랑하시니 그의 합당한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 겸손히 우리의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께서 말 걸어오실 때에 우리의 영혼이 반응케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응답하여 우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은 표적의 책과 영광의 책으로 나뉘어집니다 표적의 책은 2장부터 12장까지로 구성되어 있고 영광의 책은 13장부터 20장까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표적의 책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 영광의 책을 살펴보면 이 세상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영광의 책의 시작 부분인 13장의 서두 부분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임박한 죽음의 의미를 설명하고 계시고 또 남겨진 제자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읽었던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끝까지라는 단어 헬라어로는요 에이스탈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오늘 우리가 제목으로 삼고 있는 본문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 끝까지는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요한복음은 종종 중의적인 이 단어를 사용하곤 합니다 이 정도로 시작할 수가 있는데요 부사적으로 해석한다면 최대한 간절히 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또 시간적으로 이 단어를 해석한다면 끝까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자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에이스탈로스 사랑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끝까지 그리고 진실이 간절히 최대한 사랑하셨다라는 말로 우리가 번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소명한 사람들 당신이 부르신 사람들을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사랑하셨음을 강조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의 순환의 마지막 주간을 살펴보면 마가복음의 기록이 있고 요한복음의 기록이 있는데 시간에 조금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1절을 보면 오늘 이 식사의 자리와 또 발 씻음의 자리는 6월절 전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을 따르면 이 날은 목요일 저녁이 되겠죠 그러나 마가복음을 따르면요 마가복음에서의 마지막 식사 시간은 6월절 식사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 식사가 됩니다 이 요한복음과 마가복음이 식사 시간이 요일이 다름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요한의 특별한 신학적인 관점 때문에 다른 것이지 사실은 최후의 만찬과 이 세족식은 같은 요일에 진행이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무엇 때문에 이것을 목요일로 옮겨 놓았느냐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이 죽으시는 시간에 죽으셨음을 강조하기 위하여 식사를 하루 앞당긴 것으로 우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의 기록과 요한복음의 기록에 시간차가 있지만 우리는 이 마지막 식사와 세족식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이루어졌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과 특별한 시간과 특별한 사랑을 나누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손수 자신이 이 마지막 식사 장소를 준비하시는데요 비밀리에 준비하십니다 복음서의 말씀을 묵상하면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부르시고 약속한 그 사람에게 보내시며 네가 물동이 들고 가는 남자를 보거든 그를 따라가고 그를 따라가 그 집주인에게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식사할 장소를 예비하라라고 말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이 식사 장소를 마지막에 이 식사할 장소를 비밀로 삼으셨을까요? 복음서를 읽어보면 이 때에 예수님을 음해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로뉴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였고요 성전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하고 있었습니다 자칫 이 장소가 알려진다면 세족식도 할 수가 없었고 또 성만찬도 제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그리고 온전히 전적으로 사랑하시기 위하여 이 시간이 꼭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비밀리에 이 장소를 준비하십니다 새로운 6월절을 상징하는 성만찬을 위해서 새 계명으로서의 세족식을 거행하기 위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시간을 선물하고 계시죠 이제 제자들이 은밀한 중에 이 식사 장소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식사가 시작되었죠 그런데 주님이 그때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특이한 행동을 하시는데요 겉옷을 벗으십니다 수건을 두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한 명씩 한 명씩 대화를 가져다 그 발을 씻어내십니다 그리고 허리에 두른 수건으로 그들의 발꿈치를 들어 그 발을 닿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1세기 로마 시대에는요 수로가 발달했지만 하수도가 아주 발달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거리에는 오물들이 있었죠 발은 금세 더럽혀졌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샌들을 신고 다녔죠 그 발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정결법에 따르면 밖에 나갔다 온 사람들은 반드시 손과 발을 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제자들은 지금 식사의 자리에 나아가면서 손과 발 씻는 것을 건너뛰고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그들의 발을 닿고 계신 것이죠 제자들은 지금 3년간이나 예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함께 호흡하였고 함께 먹었고 함께 잤으며 함께 울고 웃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지금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죽음이 임박했다라는 사실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지금 주님께서 배설하고 계신 이 식탁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을까요? 제자들은 왜 이 식사의 자리에 나오면서 정결 예식으로서의 손과 발 씻는 것을 잊고 있었을까요? 복음서의 내용을 따르면 제자들은 지금 누가 크냐 논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로 서열을 다투고 있었어요 이 식탁에 앉기 전까지도 누가 예수님 옆에 앉아야 할지 누가 말석에 앉아야 할지 누가 그 다음에 앉아야 할지를 다투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죽음이 임박하였는데 주님께서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 곁으로 가시는데 제자들은 그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마가복음은 크게 두 가지 이야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갈릴리 이야기와 예루살렘 이야기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8장과 9장과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각 장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으실 것에 대하여 예언하고 계십니다 이 8장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예수님이 나는 죽을 것이고 예루살렘에서 모함을 당하고 이제 핍박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항변합니다 항변하다 라는 단어는 꾸짖다 라는 단어지요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당신께 올인했건만 예루살렘이 코앞인데 왜 이렇게 연약한 소리를 하십니까 라고 주님을 꾸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순환과 부활의 예고를 하실 때 베드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9장에서 예수님은 다시 순환과 부활의 예고를 하십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을 것이고 장로들이 나를 해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9장에서 제자들은 누가 크냐 논쟁을 하며 서열을 다투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로마를 물리치시는 강력한 정치적 메시아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시러 가시는데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정권을 탈환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리들을 다투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 장관을 할 것인지 누가 총리를 할 것인지 누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서로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10장에서도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을 코앞에 두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예고를 하시지요 그때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 헌신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세배대의 아들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이야기하죠 그들은 서열에서 밀리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영의정의 자리를 우의정의 자리를 보장해 주십시오라고 주님께 따로 부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하여 종으로 섬기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나아갈 때 제자들은 전혀 다른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사자성으로 무엇이라고 하죠? 동상, 이몽 여러분 같은 방향으로 간다고 해서 같은 길 위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온전한 제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자도는요 단순히 간격을 좁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생각을 일치시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따르면서 제자들은요 각자 자기의 꿈이 있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이 예수라는 젊은 청년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고자 그에게 올인한 것처럼 자신의 뜻을 갖고 주님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도는 나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온전히 헌신하는 것이 제자도입니다 주님과 간격만을 좁히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생각과 일치시키는 것이 바로 제자도인 것이죠 여러분이 마가복음 8장, 9장, 10장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십자가의 길 앞뒤에 위치한 이야기를 살펴보면 놀랍게도 소경들의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베세다 맹인의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마지막 10장에는 여리고 맹인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길 위에서 따른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눈이 어두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베세다 맹인은 2차 개안이 이루어집니다 1차 개안이 이루어졌을 때 사람들이 다니는 것을 보고 나무 통나무가 돌아다닌 것만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주님이 다시 안수해 주시니 그때서야 비로소 그들의 눈이 열립니다 무엇을 상징합니까? 제자들이 주님의 죽음의 의미를 온전히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성령님이 오시고 나서야 비로소 분명하게 그 의미를 깨닫습니다 여리고 맹인은 주님을 온전히 길 위에서 따르는 자가 됩니다 주님을 길 위에서 따르는 제자들은 오히려 눈먼 자와 같고 그리고 길 아래에 있었던 맹인 바디메오가 오직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참된 죄자라고 이 제자들을 고발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 제자들은 이 예루살렘 마지막 식사에 오기까지 누가 크냐 논쟁을 하며 이 자리까지 나왔습니다 주님은 이제 몇 시간 후면 곧 돌아가시는데 주님은 곧 몇 시간 후면 이제 우리를 위하여 대속적인 죽음을 맞이하시는데 제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나의 꿈 나의 이야기만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온전한 모범을 보이기 위하여 종의 모습으로 그들의 발을 씻고 계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이 그 발을 씻습니다 여러분이 발을 씻는 것은요 종 중에서 가장 비천한 자들이 해야 할 의무였습니다 그래서 1세기의 자료를 살펴보면요 유대인 사람 중에 종이 된 자는 발 씻을 수가 없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차마 이 일을 시킬 수가 없는 것이었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겉모습으로는 종의 모습으로 우통을 벗고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발꿈치를 자신을 향하여 드는 것이죠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는 것 그리고 제자가 스승을 향하여 발꿈치를 드는 것 이것은 통념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이죠 이 로마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이 식탁이 조금 독특한데요 이 디귿자 형식의 식탁이 많았습니다 이 디귿자로 되어 있으면 가운데로 종들이 음식을 계속 가지고 오겠죠 그리고 그 식탁은 조금 낮게 위치하고 있고요 침상들이 그 디귿자 주변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엎드려서 식사를 합니다 왼손에 쿠션을 두고 이렇게 엎드려서 앞에 있는 식탁의 음식을 먹는 것이죠 자연히 발은요 바깥을 향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으실 때 따로 발을 내밀거나 할 필요가 없이 그 더러운 발들이 이미 밖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발을 씻고 계십니다 누가 크냐 논쟁을 했던 그들에게 그들의 논쟁과 그들의 다툼이 무색하게 주님이 종의 모습으로 발을 씻깁니다 그들이 주님께 집중하며 그들의 어긋났던 감정들이 다시 제자리를 찾기 시작하지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베드로의 발을 씻을 차례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당혹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행동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씻어주심을 거부하지요 7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게 되리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발 씻어주는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식탁에서 제정될 성만찬의 의미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들의 의미도 온전히 알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임하신 이후에 그들이 온전히 깨달아 알게 되겠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특별하고 충격적인 방법으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간절히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이때를 기억하겠지요 8절부터 10절까지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는이라 그렇다면 주님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십시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는이라 베드로가 거부합니다 주님께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너는 나와 상관없는 자가 되리라 여기서 상관이라는 단어는 목이라는 단어입니다 분깃이라는 단어이죠 상속적인 유산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의 몫을 챙기고자 했습니다 너는 얼마를 투자하였니? 너는 배를 버리고 왔니? 너는 그물을 버리고 왔니? 너는 아버지를 버리고 왔니? 너는 가족을 버리고 왔니? 너는 얼마를 투자하고 왔니? 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의 헌신의 보상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몫을 이야기하니까 주님 이 몫을 내가 놓칠 수 없지요 머리뿐만 아니라 발뿐만 아니라 내 손과 머리 온몸을 닦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독특한 표현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몫이란 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속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과 생명이지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결의로 선행하는 은혜 가운데 우리는 깨끗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전히 목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자녀가 된 자들은 다시 씻음이 필요 없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발 씻음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단번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하여 회개가 필요한 것이죠 발 씻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로 훗날 이날을 기억하기 위하여 그들의 발을 씻으십니다 이 발 씻음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 그 첫 번째 의미는 기억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용납을 받았는지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 어떠한 은혜 가운데 있는지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 주님께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기억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공의 세례반이라는 것이 있어요 또 천주교 성당에 가보신 분들도 세례반을 보셨을 것입니다 유럽 여행 가다 보면 재단 앞에 세례반이라는 것이 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세례식 때 쓰는 대야가 놓인 그러한 어떤 장식물입니다 돌이나 대리석으로 만들고요 거기에 세례대야가 놓여져 있죠 성공에 가면 이것이 재단 앞이 아니라 교회 문 입구에 놓여져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들어오면서 그것을 거쳐갈 수 있게 위치시킨 것이지요 그러면 성도님들은요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면서 그 세례반을 터치하면서 들어옵니다 사람들이 하도 터치를 해서 그 돌 부분이 맨질맨질 할 정도예요 근데 그 아래 뭐라고 써 있냐면요 너희가 받은 세례를 기억하라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용납을 받았는지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 기억하라 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충격적으로 발 씻어 주시며 제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방식으로 주님이 섬기셨던 이유는 훗날 그들로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너희는 이미 선행하는 은혜로 말미암아 깨끗게 된 자들이다 라는 은혜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의미는 파송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승천하셔 이 세상에 계시지 않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후에 당신의 사람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뭐라 그러죠? 소명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콜링 소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비슷한 단어가 있어요 사명이라는 단어예요 사명은 소명과 비슷한데 조금 다른 단어입니다 사명은 보내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선택하셔서 부르시고 자녀 삼으시고 복을 주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소명에서 멈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우리만 누립니다 그 안에서 우리만 만족합니다 그러나 소명에는 반드시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르심은 보내심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복주신 이유는 그로 말미야마 열국이 복받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선택하신 것은 그 나라로 하여금 열방이 복받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만 선택된 사람이고 나만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나님께서 받은 복을 내게만 두려고 한다면 그것은 곧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르십만 이야기한다면 썩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축복의 종착지로 삼으시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삼기 위하여 부르셨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하죠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 가운데 그들을 파송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소명하셨다면 이제 그들을 파송하기 위하여 발을 씻어주시는 것이죠 우리 삼위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분은 삼위가 일체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한 하나님으로 존재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설명할 때 너무나 어려워서요 어떻게 설명하냐면 원세계를 교집합으로 설명합니다 원세계가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겹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에게 자리를 내어줌을 이야기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는 서로에게 자리를 내어주십니다 환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서로를 자리를 내어준다라는 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상호 침투라고 이야기하고 페리코레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침투하며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어떤 군무와 같은 모습인 것이죠 이렇게 사랑의 교제를 누리고 나서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파송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죄된 세상 가운데 파송하십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이후에 하늘에 올라가셔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파송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탄생케 하시고 그 교회에 임재하시며 교회를 세상 가운데 파송하십니다 여러분 부르심은 보내심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배설하시는 이 식탁은 최후의 만찬이지만 다른 말로는 첫 번째 식사입니다 여러분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식사를 하죠 그것은 이집트에서 마지막 식사가 맞습니다 종으로서 마지막 식사죠 그러나 다른 의미로 그것은 첫 번째 식사입니다 자유자로서 첫 번째 식사 자유자로서 그 첫 발을 내딛기 위하여 힘을 얻도록 먹는 첫 번째 식사인 것이죠 이 첫 번째 식사 힘을 주시는 이가 누구입니까? 바로 6월절 어린 양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발을 씻어주시는 것의 의미는 바로 네가 밟을 그 땅, 그 첫 걸음을 내가 축복하노라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력이라는 단어 아시죠? 이력서 쓰실 때 그 이력 말입니다 이력의 뜻을 아세요? 얼마 전에 이 단어를 찾아보듯 알게 됐는데요 이력이라는 단어의 뜻이 신발의 역사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이 이력서가 신발의 역사예요 내가 걸어왔던 그 걸음을 어떻게 걸었는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역사라는 것이죠 이 이력, 그 신발의 역사 주님께서 발 씻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전에 내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 내 뜻을 위하여 살아왔던 그 걸음을 씻어버리고 이제 주님과 동행하며 새로운 걸음을 내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발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며 애굽의 잔재를 떨어버리고 광야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걸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그 첫 걸음을 주님과 동행하며 걸을 수 있도록 그 발을 씻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발을 어루만지시며 복음 들고 산을 걷는 자들의 발이 어찌 아름다운고 라고 말씀해 주시며 세상으로 파송하기 위하여 그 발을 씻고 계신 것이죠 주님의 발 씻음의 마지막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제 주님 더 이상 계시지 않는 이 세상을 제자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발 씻음은 우리가 받은 과분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무릎을 꿇으며 주님께서 우리를 씻어주신 모습을 기억하게 합니다 요한복음에 이어지는 말씀들에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13장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13장 34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17장 22절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하여 20장 21절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똑같은 반복을 찾으셨습니까? 것 같이 것 처럼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행한 것 같이 행한 것처럼 너희도 해야 한다 라는 것인데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그래야 한다 라는 문법적인 특정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한 것 같이 너희는 반드시 그렇게 행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가장 잘 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 누구도 주님의 순환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의 죽음의 의미도 알지 못하였고 그 죽음이 임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죽음을 아무도 공감하지 않았었습니다 단지 나의 꿈 나의 바람만을 이루어지기를 바랬던 것이지요 모두 다 예루살렘의 드림만 갖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을 수단 삶을 삼을 살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가장 낮은 모습으로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내가 했던 것처럼 너희도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주인이 그렇게 했으니 종도 그렇게 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했으니 너희는 제자로서 반드시 그래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 말씀을 주시죠 세계명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서로 다투고 비난하고 누가 크냐 논쟁하며 개인 구원에만 관심이 있던 너희가 주변을 돌아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를 씻어주고 치유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떠한 용납을 받았는지 깨달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던 그 선생님의 모습처럼 너희가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랑을 실천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왜 주님이 낮아진 것처럼 너희도 낮아지라고 이야기할까요? 가장 낮아질 때 비로소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다섯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이 술래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 마지막 때를 향해 나아가는데도 다툴 수밖에 없는 제자들처럼 주님의 그 십자가가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있진 않습니까? 여전히 용납하거나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세상에 관심을 갖기보다 연약한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치기보다는 나를 배부르기에 급급하고 나만의 구원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너희도 하나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이 세상에 보낸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용납을 받았는지 깨닫는 사순절 다섯 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어루만지면서 내 걸음이 복되다 라고 말씀하심을 기억하는 사순절 다섯 번째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너도 반드시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 두 손을 열어 이웃의 자리를 마련하고 사랑하기를 실천하는 귀한 사순절 다섯째 주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따른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주님과 다른 뜻을 가지고 제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떠한 용납을 받았는지 알게 하시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셨으니 세상이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도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며 씻어주며 주님이 하신 것처럼 이 세상을 치유하고 보듬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다섯째 주를 시작합니다 이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축도 후에 예배당을 나갈 때에 우리의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예배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끝까지 간절히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